안녕하세요. 발전은 디스플레이 전기전자정보통신산업이 좀 긴데요. 전기전자통신산업이라고 했고 뒤에서는 전자통신화인데 제조업 분야만 다루고 있습니다. 코비드19를 기점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라고 하는 것들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본격화되었고요. 그것이 작년에 여러 국가들이 그러니까 2050년 LEDS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제출하면서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2050년의 영수준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실은 여기 전기전자정보통신업계에서는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유럽에 이어서 미국에서도 발효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반영해서 우리나라도 작년에 작년 말에 유엔에 제출을 하면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보다 적극적으로 줄이면서 그리고 2050년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탄소중립으로 선언했습니다. 이것들이 결국은 올해 탄소중립 복수 시나리오를 수립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미 산업계에서는 여기서도 다 참여를 하셨는데요. 산업계에서 각 업종별로 2050년까지 어떻게 탄소중립을 추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전략과 그다음에 기술, R&D, 공정전환 이런 것들 다 해서 제출을 해서 지금 취합해갖고 4월부터 본격적인 공론화 단계에 들어설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4월부터는 아마 관련 협회나 또는 기업들은 당연하시겠지만 2030년 NDC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기존에는 2017년 대비 24.4%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전제는 2017년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의 최고점 피크로 전제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2018년 조금 늘어나긴 했는데요. 어쨌든간 2017년에 있어서 2018년은 약간 늘어났지만 2050년에 0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 중간 과정에서 30년에 대한 목표치를 아마 상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는 탄소중립의 5대 기본 방향을 세웠습니다. 산업계와 관련해서는 관련되어진 에너지 부분들을 깨끗하게 생산된 그러니까 그린 에너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수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전략들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기술과 연계해서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겠다라는 것을 했고요. 전기전자 쪽이나 이쪽에서는 고효율 보급에 대해서 어떻게 공급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과 공장에서 에너지 관리 시스템 보고 그 다음에 스마트 그린 산단 조정과 같은 이런 전략들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과거에 과거 수십 년간 하고 싶었으나 아직까지 이루지 못한 기술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그야말로 혁신적인 기술 파괴적 기술들을 도입을 해서 탈탄소 미래 기술을 개발하고 이것을 상용화를 촉진하겠다라는 원료와 그 다음에 에너지와 공정과 제품에 있어서의 제조의 패러디임을 바꾸겠다라는 탈탄소 미래 기술 개발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현재에서 업계에서는 탄소 중립에 관련된 대규모 예타 사업들을 조사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과기부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산업계획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특정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사회가 순환경제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산업 혁신을 촉진시키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가 계속 배출되는 것은 산림, 갯벌, 숙지, 그 다음에 CCOS와 같은 이런 것으로 흡수 기능을 강화시키겠다라는 것을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까지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계속 수립이 되고요. 내년부터는 관련 예산이 투입이 되고 그 다음에 관련 계획들이 전부처적으로 그리고 범정부적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한국 온실가스 배출은 계속해서 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에 파리협약에 가입을 하면서 계속해서 줄이겠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늘었고요. 그 속도, 증가속도는 완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경제성장 속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그래서 GDP당 배출량은 하향 추세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비중이 굉장히 높은 산업 특성상 산업 부분에 있어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가장 많습니다. 이따가 숫자 때문에 조금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요. 산업 부분에서 간접 배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전력 사용에 의해서 산업 부문이 발생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걸 포함했을 경우입니다. 결국은 전환이라고 하는 발전 부분에서 산업 부분에서 소요되는, 사용되는 온실가스 배출을 계산한 결과 우리나라는 산업 부문, 아주 직접적으로는 제조업 부문이 굉장히 온실가스의 배출에 있어서의 기여도가 가장 높고 따라서 탄소 중립의 경로에 있어서의 책임과 의미도 가장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디스플레이와 전기, 전자, 정보통신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특성은 말씀드린 것 같이 직접 배출이라고 하니까 보통은 기업 내에서 쓰이는 이런 배출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폐기물 이런 게 있고 대부분은 아마 공정 배출이라고 하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직접적이고 그다음에 냉매나 불소화화물 같은 것들 쓰시면서 나오는 공정 배출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전력 사용에 의해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산업은 4.6%, 디스플레이와 그다음에 전기전자통신 산업의 합해서 8.2%고요. 제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기서 가스 사용 비중이 높기 때문에 공정 배출이 32%입니다. 전기 사용은 다른 데서 좀 많이 하기 때문에 간접 배출의 비중은 8%이고 직접 배출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적으로 전기, 전자, 정보통신 산업들은 상대적으로 앞서나가고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배출은 굉장히 작은 편입니다. 따라서 타겟트스는 공정 배출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다음에 간접 배출 부분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로 나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산업은 간접 배출과 공정 배출 대부분이고요. 산업은 3.6%고 전기, 전자, 정보통신 산업은 4.6%입니다. 구조는 약간 다릅니다. 디스플레이에서는 전기 사용이 많고요. 물론 공정 배출도 많습니다만 그러나 전자, 통신에서는 냉매나 나머지 것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불소화물을 쓰고 있기 때문에 공정 배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그 대응 방안들은 디스플레이 산업은 공정 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것들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성장 경로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최적의 설비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간접 배출에 있어서의 전력 사용을 절감하기는 상대적으로 어려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정 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노력들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에 전기, 전자, 정보통신 산업은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하는 것과 공정 가스 배출을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고요. 키관리 개정사에 따라서 계속해서 지금 줄이는 것들이 추진되고 있고 이것을 아마 50년까지 재갈기로는 지금 목표를 수정을 다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90% 이상으로 줄일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생산과 설치, 사용, 폐기 단계에서 사용되는 6% 항 같은 경우에 대체하거나 저감 장치를 회수하는 이런 설비의 확충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전기, 전자, 정보통신 산업은 그 외에도 에너지 효율을 향상 계속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탄소 국경 조정이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산진국에서 아리백을 선언을 하면서 수출을 하기 위해서라도 신재생 에너지의 도입들을 가장 활발히 한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이외에도 그 자체의 생산 단계뿐만 아니라 소비 단계에 있어서 사회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고효율 친환경 제품의 생산 비중을 계속 높였고요. 그 다음에 재생자원 원료와 부분들에 계속 주력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있어서 전망치를 보면 디스플레이는 LCD 부분들이 현저하게 적어짐에도 불구하고 OLED, EOS의 포스트 디스플레이 부분들의 비중들을 계속 높여가면서 성장 전망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공정가스 부분들은 줄이고자 노력을 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전기 사용에 의해서 전기 사용이 기하율 수저 늘어나면 이거는 지금 면적 기준이기 때문에요. 상대적으로 사용하는 간접 배출, 전력 사용에 의한 간접 배출이 거의 전 산업에서 유일하게 높아지는 그런 산업입니다. 전기 전자 통신 산업 부분들은 지금 같이 묶어 있지만 어쨌든 성장하면서 여기서도 전기 전력 수요 부분들이 계속 높아지는 그러니까 에너지 사용 확대에 의해서 그린 에너지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향후에 있어서의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요일 설비 온실가스 감축 도입 확대 계속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생에너지 전환 비용과 국제 경쟁에서 아주 첨예하게 노출되어 있는 이들 산업들이 산업 경쟁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전기요금이 상승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비용 상승을 제품 가격으로 전가가 불가능한 이런 국제 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산업에 있어서는 상당한 애로 요인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적인 과제는 사실은 에너지 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해서 이 관련되어지는 대형 공조 장비, 실용화 투자, 그린 에너지라고 하는 요건들이 사실상 산업 외의 산업 간의 협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접 배치를 줄일 수 있는 이러한 과제들이 앞으로 보다 더 중요하게 될 것 같고요. 공정 배치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불소화함에 관련돼서 고효율 분해 기술을 적용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많이 시도 중입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근본적으로 친환경 공정가스 기술 개발에 있어서의 주도권들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것이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도 개선은 아마 뒤에서도 말씀 주실 텐데요. 플라즈마 스크러버 사용 시 낙스 관련해서 배출이 오히려 증가하는 역사적인 상황인데 이것들도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플라즈마 스크러버를 사용하는데 낙스가 배출을 하면서 다시 온실가스가 늘어나는 이런 역사적인 상황에 대해서 제도 개선들을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관 또는 행위관에 있어서의 최적화 전략들이 좀 필요하고요. 산업협력입니다. 공정 설비를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 그다음에 공정 가스를 개발하는 것은 사실은 디스플레이나 전기전자, 정보통신 산업의 영역이 아닙니다. 산업협력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요 산업에 있어서 탄소중립 지수 부분들인데요. 이게 국가별로 또는 산업별로 지금 온실가스 배출 유무상 할당할 때 많이 쓰이는 지표입니다.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인데요. 얼마나 부가가치를 생산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온실가스 얼마나 배출하는가 라는 부분들을 해갖고 하는 지표입니다. 전기전자통신 그다음에 정보통신 디스플레이 산업은 부가가치 비중은 높지만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접 배출을 넣어서 계산하고 공정 배출을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철광석유와 이어서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가 중위 정도입니다. 다른 산업들 좀 할 경우에는요.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50년 아마 같이 작업을 참여하셨을 텐데요. 50년까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전기 부분에 있어서 전력 사용 부분들을 현저하게 줄이지 않는 한 온실가스 감축률과 감축 잠재량이 이렇게 나옵니다. 전기전자 부분들은 많이 줄일 수 있으나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 여력이 매우 적다라고 하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전력화 증가에 따른 효율성 제고라든가 또는 전력 소비 증가에 대해서 현저하게 온실가스 배출 부분에서 전력 사용들을 제외하는 이런 조치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돼서 현재에 있어서 그리고 향후에 있어서 무엇을 주력할 것인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업계에서의 과제는 무엇인가 라는 부분들을 함축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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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